여러분들이 그 꿈을 계속 쫓아가시게 하는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노래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충만한 목소리로 앞에서 좁은 좁은 얘기를 하지만 옆에 마치 자가 더인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날리고 있는 저희 최상홍시 다음 곡의 큰 소리로 큰 박수를 저희가 맞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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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